다니엘 Who am I?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는 누구였느냐 주님 오늘은 치아가 좋지 않아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깨끗이 치와해 주시고 늘 감사하며 예수님 붙들린 바 살아가는 선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는 하루 되게 성령님 미끄러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